이 맛을 프랑스에서 느끼더니 맛있어요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도록 한다 많이 먹어, 가인이 오, 냄새가 아주 맛있어 음 아, 배불러 진짜 배불러요 아, 그럼 이제 뭘 해볼까? 어디 보자 내일 해도 돼요, 언니 이제 오늘 충분히 요리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린 푸드 파이터입니다, 여러분 우린 푸드 파이터는 게 아니에요 야, 말려, 언니 말려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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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더 키우고 있어요, 더 키우고 있어요 이게 더 키우는 거야? 아이고, 폭발했다 아이고,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,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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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아이고,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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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아이고,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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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